공주 신원사와 갑사, 동학사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. 이 셔틀버스는 계룡산을 찾은 관광객이 신원사와 갑사, 동학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등반한 뒤 되돌아갈 때 주로 이용하던 버스로 지난 1월부터 눈길 사고를 우려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. 셔틀버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, 공휴일에 하루 3차례 운행하고 해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열리는 백제문화재 기간에는 매일 운행합니다.